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영적 존재로 창조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빚진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을 나 혼자 살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세워주셨고 서로 원내세를 이루며 나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를 갱신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못 각인된 창세기 3장의 것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나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문화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으로 창조된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누가 지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우주가 펑펑 퍼졌다라고 우연히 생겨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에 대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는 이 지구의 모습만 봐도 하나님의 경외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지진이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재난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 인간의 모습을 분명히 되찾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모든 것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순서를 보면 먼저 틀을 만드시고 그 후에 그 속에 채울 것들을 순서대로 지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이에 따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곳에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또 땅과 식물을 지으시고 동물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절정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교회에서 안 가르쳐줬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기에서도 조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안 가르쳐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다들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작품 우리 인간의 모습의 작품은 성삼이 하나님의 공통의 작품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이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만드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 이 자연을 다스리며 그 속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 특히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우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특히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력 곧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능력입니다 이는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신적 기원을 가지며 하나님께 긴밀히 연결된 의존적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에게 어느 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에 여우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에 이르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언약을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장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 옛뱀 사단이 인간을 속여 인간의 범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사단은 이와 반대로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었는가 우리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죽음을 존재의 소멸로 본다면 우리가 죽어 없어져야 할 상태에 그런 상태에 있어야 되지만 아단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 죽어서 사라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죽음을 단순히 존재의 소멸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로 육체적 죽음입니다 이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됨을 의미합니다 이 죽음의 특징은 끈없는 고통 속에서 처하면서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무지하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면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 세상을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죽어서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오래된 불교 문화로 인해 내가 다시 환생하니까 내가 다시 환생하니까 벌벌벌 떨면서 내가 개미로 태어나면 어쩌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지금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죽음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생각이 바뀌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을 존재로 창조되었다 정말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내 참된 기쁨으로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아주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로 재창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음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상태인지 우리의 존재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도 모르고 사단의 종로로 떼어 살아가던 우리였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로 죽어 있던 우리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이 세상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무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조차 없는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 없던 나의 인생에 어느 날 한 줄기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축복을 받은 이 자리에 앉게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았다라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을 여러분들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장례식을 종종 가는데요 불신자의 죽음과 신자의 죽음이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지요 그 장례식장에서요 우리의 죽음이 백년도 못 살고 사는 이 세상에서의 아둥바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가면 좋은 곳을 가면 얼마나 그 좋은 곳을 볼 수 있고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꿈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기쁜 소식을 알고 누리게 하신 이 복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누리는 것이 참된 기쁨인 것을 오늘 이 시간에도 확인하는 예원교의 모든 송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재창조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자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고 이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자유함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이 하나님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 성령에 인도받는 삶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모든 예원교의 송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은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바울이 또 이렇게 다른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겁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적인 것을 준비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예원교의 모든 송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기도가 될 것이며 우리의 현장 가운데 하늘의 군대와 청군천사가 동원됨을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영적인 축복을 전하는 전도자로 서야 될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예원교의 모든 송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이제 예원교의 모든 송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